자, 잠시만 멈춰두세요. 차량 번호 신죽겠습... 다시 플레이해 주십시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준수야. 도대체 여기는 왜 온 거야? 너하고 마약은 무슨 관계냐?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10시 56분. 사막 추정 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라고 했는데 30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어. 왜지? 뒤에 다 보실래요? 네. 네, 그분. 혹시 지금 저 밖에 저 CCTV 말고는 또 없습니까? 네. 이 주변에는 저거밖에 없을 거예요. 나머지는 제가 복사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. 네. 네. 이 주변에 있는 거 맞을 수 있는 거, 인거? 예. 이 주변에 있는 거 맞을 수 있는 거, 인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